안녕하세요. 11강 기초수체와 조류, 닭을 가지고 AMB 미젤로 고체물감을 가지고 발색이 어떠할지 어떻게 발색과 관련돼서 느낌이 나올지 그런 것을 실험삼아 해보겠습니다. 거기에 동참할 AMB-700RS 스페셜, 이 세가지 8호, 12호, 16호, 그리고 평버스인데 백붓으로도 사용하는 AMB-1700F 그리고 인제 앵간한 묘사를 요걸로도 다 할 수 있는 또 70A 요거를 가지고 이제 먼저 아까는 이제 그 700RS 스페셜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 한번 닭을 가지고 요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닭의 벼슬이 좀 더 발색이 아주 센 관계로 일단 붉은 요 느낌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좀 남겨놓고 해갖고 한방에 그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여기서 이제 요 차이점들은 좀 더 진하게 들어갈 자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뒤로 또 자연스럽게 해서 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물론 물론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느낌을 표현한다 치고 표현한다 치고 여기에는 좀 더 어두운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요걸 이제 또 다른 붓으로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자리에는 이제 또 다른 붓으로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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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꺾이는 요런 자리라든가 요기 약간 음 요쪽도 약간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이제 얹어주면 돼요 요쪽 요쪽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 아래쪽도 요 아래쪽도 같이 눈, 발 말고 요 아래, 요 아래도 요쪽과 요 옆구리로 약간 옆구리로 홍 난 것처럼 요 자리도 이렇게 있고 요 눈 주위까지는 요렇게 요런 표현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두운 색깔로 이제 좀 어두운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눈 주변으로 눈 주변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눈만큼은 좀 이렇게 잘하자 요게 제 기본 생각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 눈동자 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려보는 걸로 그리고 요쪽은 또 조금 어두운 칼라로 이제 칼라로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약간 눈이 약간 노란끼와 주황끼를 좀 살짝 담고 있어요 눈이 눈동자 느낌 그리고 이제 주둥아리 쪽도 약간 위쪽과 세피아 쪽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에 느낌 아래의 느낌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다이크 라든가 세피아 쪽으로 이제 색깔을 이제 색깔을 이렇게 털 색깔을 한번 발색 있게 조금 이제 칼라를 조금 더 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남길 자리 있으면 남겨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 가면서 이제 그 그 주황끼가 이제 주황끼의 색깔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기본 발색을 한번 올려보는 요거는 아 난 닭 무섭게 생겼어요 그쵸? 닭 좀 무겁지 않아요? 어휴 닭도 뭐 사나운 놈은 또 좀 사납지 쌍땅 저는 닭 보니까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음 저도 치킨 어렸을 때 방아리 키우면 꼭 바깥 했었는데 헉 난 한 살 죽었는데 닭 그래서 이제 약간 요소도 이렇게 좀 닭 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닭들에서 털들의 어떤 리듬이랄까 그런 것 같이 같이 하이라이트 빼놓고는 이제 자연스러운 털 털들의 어떤 리듬을 이제 표현해주면 수염 수염의 어떤 흐름 특징까지도 보여주고 닭에 대한 그래놓고 이제 좀 더 블랙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랫다리 쪽 꽝 이렇게 요런게 지금 이제 칼라에 대한 그 연출을 음 어떤 느낌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제 좀 관찰을 해보고요 요 닭 털들에 대한 느낌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까지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제 원래 닭털이 그만큼 이제 칼라팜의 어떤 대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 색깔 발색들을 좀 생각을 해서 울트라마린 자체의 색깔도 이제 요렇게 넣어보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고요 조금씩 요 쪽에서도 이렇게 요런 아주 이렇게 울트라 색깔의 어떤 아주 가벼운 발색 느낌 요런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음 색상들이 진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닭털의 닭털의 어떤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움을 이제 이렇게 칼라들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런 거에 대한 초점을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서 이제 뒤쪽으로 그 색깔과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황끼의 느낌이 들어가죠 뭐 칼라는 이제 지 맘일 테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워서 이제 더 멋진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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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, 죄송한데 이거 조금만 보인게 잘 안보인 것 같아. 아, 색깔 너무 예쁘게 썼다. 약간 원색적으로 좀 툭툭 써주면 그런 장점이 있죠. 이 닭은 안컷일까요? 수컷일까요? 수컷이야. 나 무식해. 진짜 무식해. 진짜 창피해. 지금 죽고 싶어요. 먹기만 했지, 뭐. 잠깐 나갔어. 창피해서. 일을 또 나와라고 저런거지? 이쪽도 보라 색깔이 이렇게. 이쪽도 약간 보라 색깔들과 또 다른 털들의 어떤 질감들이 보여져 있는 자리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. 또 다른 털들. 뒤딱 털들. 이런 식으로. 털들에 이제 이렇게. 닭 보니까 곡성색만 생각나요. 닭이 세 번 살 때까지 기다리라고. 마지막에 수컷이. 아,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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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수컷이. 이렇게. 그래갖고 이것도. 옆다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. 이렇게. 네, 곡성 보셨어요? 나는 주로 비디오로 봐갖고. 아직 안 보셨겠네. 봤어. 진짜. 곡성 또 보고 싶다. 뭔 소리야. 응? 난 그런 영화 싫던데. 왜요? 너무 재밌었는데. 짜증나던데. 아니 황정민 연기 진짜. 그 꼬마의 여자에서. 모시주만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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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많이 하더만. 이번에 무란도전에. 그 영화 아수라라는 영화를 한대요. 그래서 거기서 곽도연씨랑 정우성씨랑. 황정일씨랑. 개봉 벌써 했어요. 아 그래요? 어저께. 아니 정우성.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진짜. 선생님 정우성 아시죠? 모르세요? 봤어? 실제로? 응. TV에서 봤어. 응. 전화 도전이 나오는데. 진짜 미치는 영상이 너무 잘생겼어. 실제 앞에 있으면. 그런거 같았어. 이런식으로 이제. 기본. 닭 표현이 이제. 여기는 또 조금. 좀. 연한 느낌의. 털 표현. 여기는 흰털. 흰털이 이렇게. 살살. 이쪽도 뭐죠. 이런. 이런. 이런 칼라. 기본적인 어떤 칼라프한. 그런 스타일들을. 해봤을 때. 이제. 이런거. 처럼. 그런. 이 맛이 이제. 이렇게. 자연스럽게. 드러난다는 거죠. 그리고. 이런. 이런데에. 밀도를 낸다면. 지난 자리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또 여러 개에서도 양감적인 측면도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겠지만요 그렇다 치고 이렇게 그 다음은 또 다른 닭을 이 닭도 이제 벼슬이 이건 좀 빨리 그려야겠는데요 일단 닭벼슬 잠깐만 잠시만요 선생님 자 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본 닭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턱 이 아래라든가 눈 동작도 그렇고 좀 어두운 닭이에요 이거는 닭털이 약간 검정 털인 닭 있잖아요 그런 닭들은 약간 사랑끼가 도는 거 같아요 그쵸? 엄청 윤기나고 반짝거리잖아요 저 중학교 때 오리 키웠었어요 머리 눈이 엄청 크다고 머리가 너무 커서 눈이 많이 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